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과정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는데, 이번 시간이 그 2부의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의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또 대학생을 위해서 어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학생에게는 전통체험학습, 그 다음에 자기성장 프로그램, 이것을 예를 들 것이고, 고등학생에게는 참된 나를 찾는 일상수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과 왕따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고, 대학생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사회봉사하고 배려와 나눔의 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먼저 중학생을 위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강의를 들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향해서 참된 나를 찾는 일상수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고등학생 훈련 왕따 극복 프로그램, 요즘 왕따가 상당히 학교의 심각한 문제죠. 이런 극복 프로그램을 잘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은 초, 중, 국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도 필요한 건데요. 그 대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받도록 허기한 그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중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체험학습을 통한 바른 인성기르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중학생들이 전통체험 활동을 하도록 해가지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이런 단체활동을 하다보면 건전한 교우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 이런 단체에서 자기의 역할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전통예절교육을 시킬 것인데 그런 전통예절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삶을 조명하고 또 가족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겠다는 그 공경심, 부모님에 대한 효도, 형제간에 대한 우애를 깨달아가지고 가족의 소중함, 가족이라는 건 매우 소중하구나 하는 걸 인식시키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민속놀이는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집단으로 하는 게 많죠. 집단으로 민속놀이를 해가지고 그 민속놀이를 하는 그 집단 내에 그런 협동심과 단결심, 이게 공동체의식이죠. 협동심과 단결심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 무엇을 기대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느냐 하면 우선 중학생들이 전래놀이의 좋은 점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전래놀이라는 게 요즘은 놀이형은 컴퓨터 게임이랄지 스마트폰 게임이랄지 이런 걸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그런 놀이에도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나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을 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갖게 하는 것,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대 효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 같은 거 해보면 재미있죠? 처음에는 학생들이 안 들어도 일단 하다 보면 재미가 있는데 이건 여가 선용으로도 좋지만 여가 선용을 하면서 우애를 하고 화목을 하고 친구들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이렇게 우애와 화목을 도모해가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성들이 이런 전통문화놀이를, 놀이문화를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단체놀이를 하다 보면 협동심과 단결심이 고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팀을 나눠서 조별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유대감이랄지, 결속심이랄지 하는 것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그런 전통 체험학습을 하면서 아,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음식을 들으면서 이런 예절을 갖춰서 들었구나 하는 그런 식생활 예절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언 간의 그런 협동심, 단납심을 기를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아, 이거 간다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힘들구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이걸 매일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고로움을 깨닫고 은혜에 대해서 보다보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좋은 음식들을 갖다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전통 서당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도 전통 서당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교육의 효과가 향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인들은 어떻게 이런 민속 놀이 같은 것을 하면서 전통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과정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행동고지를 했구나 하는 것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다 진중한 그런 사고를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자기 자신도 그런 진중한 사고를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선배들의 선조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속 놀이, 윷놀이, 재기차기, 그레타기, 돌뛰기 이런 다양한 민속 놀이가 있죠. 이런 민속 놀이 할 때는 편을 짜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같이, 둘이 같이 하기도 하고요. 돌뛰기도 둘이 같이 해야 되죠. 그런 일을 같이 할 때 서로 마음을 합쳐야 널뛰기를 자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단합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자기가 음식을 만들고 먹고 설거지를 직접 해보도록 함으로써 그 식자예절이랄지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랄지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고 전통 예절 교육을 지켜가지고 그런 예절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인사 예절 그 다음에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다가 기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전통 예절 중에서 언어 교육 언어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일상적인 생활에 쓰고 있는 그런 언어 가운데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친척관계에서 당숙이 무엇이고 매제가 무엇이고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런 언어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부모님께 효도 편지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에서 내 소감을 발표해보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 내용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렇게 인식시키는 것 그것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성장 프로그램 우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21세기가 정부와 사회, 국제와 사회라고 그러죠. 그 사회는 지금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중학생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살아나갈 것인데 이런 학생들한테 자기 자신의 문제와 느낌을 서로 나누고 탐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서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관의 형성을 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하게 되어야 되냐면 우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탐색하여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따스한 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자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수용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감 또 자긍심을 함양하도록 그렇게 구한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타당한 인생 목표와 목표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구한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구한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정신적 발달 단계랄지 또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가 무엇인가를 잘 고려해서 구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구한하는 과정의 그런 모형을 지금 이렇게 표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계획과 개발과 일반화 단계를 거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계획할 때는 이런 자기성장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체험으로 할 것인가 그 체험 요소별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갖다가 활동을 시키고 하는 것을 구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활동 과정을 작성을 하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자기성장 프로그램, 자기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은 교제화하고 교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보고 익히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이런 구한 자료의 적용 방안을 모색을 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그런 것이 이런 프로그램을 구한하는 과정이구요 결국 이것은 뭐가 되도록 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중학생 인성 교육에 적합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 개발하는 그런 집단 경험 학습의 자료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교제에 보면 몇 가지 더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우선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의 문을 열어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학생들의 활동 목표는 자신의 특성을 확인하게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 다음에 자기의 특성을 그걸 확인했으면 그걸 잘 표현하게 하는 그런 활동 목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서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열고 발표를 하면은 서로 친밀감이 잘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참여자에 간에 그런 서로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개방하는 자기를 개방하는 그런 활동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활동할 때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즉 우리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 함께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구성원들이 그 참여 동기를 갖다 유발할 수 있게 그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은 자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별칭을 한번 자기의 별명이 뭐라고 이미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별명이 무엇인가 똑똑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뭘 자기를 갖다가 원숭이에 비교해서 나는 원숭이 닮았다고 원숭이처럼 날새다 볼 것인가 이렇게 어떤 별칭을 짓고 그 다음에 그걸 소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각각의 별칭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친밀감을 더 갖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은 우선 자기를 개방하는 마음에 문을 열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들 어색하고 쑥스럽겠죠 그러나 이제 자침자침 하다 보면은 마음을 열게 되고 옛날에는 자기가 이걸 얘기를 하면 자기를 놀린다거나 이걸 얘기를 하면 자기를 우습게 본다거나 이걸 얘기를 하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하다는 걸 안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개방을 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하면 이제 친구들 간에 더 친밀감이 생기겠죠 친밀감을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나 자세가 갖춰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서의 마음을 문을 열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 프로그램은 어떤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과 친구의 이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친구도 이제 이렇게 자기를 속여 올 거니까요 그걸 이해를 하고 서로 신뢰감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 목표고요 그럼 이 활동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싫어하는 게 뭐지?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을 가급적 빨리 솔직하게 기록한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생각으로 기록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그냥 꼼꼼하게 비교해 가면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면 애들이 웃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하면은 이건 뭐 달성이 돼도 않는 것을 얼토당토하는 걸 썼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휩어지면은 솔직한 그런 표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즉각즉각 설지역에 기록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록을 했으면은 친구들끼리 둘러 앉아서 각자 돌아가면서 순수 없이 발표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기성장 프로그램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어떤 기대가 되느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기대하느냐 하면은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가만히 있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명예를 얻어야 되는가 건강해져야 되는가 그래서 하면 마음을 비워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 이해가 되고 자기 이해를 위해서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된 나를 찾는 일상 수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런 수칙을 30가지를 정한 것인데요 그런 상황을 세 가지로 넣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한가을 때 이때 적용할 수 있는 12가지 6가지 12가지 합해서 30가지 수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이죠 이렇게 해라 또는 이런 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또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나를 찾는 방법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인데 이걸 자꾸 적용하고 수행하다 보면 우선 잡념이 사라지고 영혼이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이치가 밝아져서 자기 가치관이 올바로 형성되어 간다 하는 것이 상당히 원대한 그런 목표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데 도움을 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쿤이 이걸 살펴보면 어떤 것은 그럴 것 같고 어떤 것은 이해가 좀 확실하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제시한 그런 일상생활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수칙들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운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20개 중에서 매일 30개 중에서 매일 30개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두 개를 선택을 해 가지고 그 수칙이 뭘 의미하지 그 수칙이 의미하는 바를 검침을 하는 것입니다 다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토의를 할 수도 있겠죠 토의를 해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해가 되는지를 교사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거나 외워보게 한다거나 해서 그 수칙을 완전히 파악하는 게 첫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파악했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실행에 옮기해서 잘 되면 좋은 것이고 혹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잠을 들 수 있으면 많은 잠을 자지 마라 하는 그런 수행 규칙이 있었는데 늦잠을 자고 많은 잠을 잤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 이거 그렇게 잠만 많이 자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잠을 자게 됐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것을 다시 학습을 해서 쓸데없이 많은 잠을 자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는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30개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면은 그때 일주일이 아니고 한 학기이고 일년이고 쭉 꾸준히 지도를 하면은 그 학생들의 인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 학생의 생활 태도의 분위기도 바뀌는 것이고요 이것이 참된 나를 찾는 일상 수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고 또 그 운영상의 유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할 때 30개 수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30개를 다 열걸 수는 없고요 세 가지 상황에 한 두가리씩만 열걸 할 건데 나머지 그 30개 상황을 교재에서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음미를 해 보시고 교사 자신이 그 다음에 학생하고 같이 이제 뜻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토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수칙을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씩 뽑아서 자국자국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우선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수칙 열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한테는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나쁘다는 얘기죠 내가 애 좋으면 다른 사람이 나쁘고 다른 사람이 좋으면 내게 나쁘고 너 놓고 나 좋고 하면 좋지만 이해관계가 그때는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은 이웃의 공으로 돌리고 나쁜 것은 내 탓으로 돌려라 어디서 들어 봤죠 얼마 전에 기독교에서 니 덕이요 내 탓이요 그랬죠 좋은 것은 당신 덕이에요 당신의 덕에 당신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잘 해결되지 못하거나 나쁘게 됐으면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참된 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살면 정말 세상이 평화롭겠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이익이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은 유형적인 이익보다 무형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니까 유형의 이익은 뭡니까 제일 하는 것이 금품이죠 돈이랄지 뭐 좋은 선물 물건이랄지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뭡니까 명예랄지 자존심이랄지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이익을 저 사람 참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돈을 몇십만원 입방을 받는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을 할 때 이건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 일을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닥쳐올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해소할 수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미래에 닥쳐올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일을 되돌려 보면서 실패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를 되돌려서 되돌려서 오늘의 실패를 줄이는 그런 게 필요입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의 영매에서 미래의 영매에서 현재 일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일에 충실하게 집중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는다 사실은 사실은 일상생활할 때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반절은 끝낸 것입니다 반절은 뭐 계획이 잘되면 반절이 끝났다고도 얘기하고 시작이 좋으면 반절이 끝났다고 하지만 자신감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성공할 확률이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될 확률이 틀림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24시간 모두 예관계가 있거나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뭐 절반 이상은 자거나 쉬거나 하는 그런 생활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날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잠 많이 자라 아니 잠 많이 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은 죽는 연습이다 나중에 죽으면 실컷 잘 건데 왜 이렇게 맨날 잠잘이라고 일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오지 말고 잠을 적게 자면 오래 사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은 뭐 살았다 오는 시간이야 아니니깐 활동 오는 시간이 아니니깐 잠을 적게 자면 네가 더 오래 사는 것이니깐 쓸데없이 잠 많이 자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잡기와 오락을 삼가한다 사실은 잡기와 오락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좀 자기의 마음의 여유를 작게 한다거나 도움이 되지만 실상은 자기의 정해진 일에 몰두를 하면 그 자신만 가지고 사실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못 잡고 예를 들어서 당구를 열심히 친다거나 또는 고스토블 한다거나 또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 한다거나 취미생활로 하더라도 이런 잡기나 오락에 심취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심취를 못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참된 나를 찾는 그런 생활수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6개만 했습니다만 나머지 24개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보고 뜻을 음미하고 음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되고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왕따 극복 프로그램입니다 왕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죠 어떤 나라는 심오고 어떤 나라는 더하고 더러우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특히 중고등학교 때 그런 왕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왕따를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으로 한 권을 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 중요한 것 일반화되고 가장 보편적인 것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성 지도사 입장에서는 그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왕따를 왕따의 가해자에 어떻게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는 것 등에 몇 가지 왕따 극복 프로그램을 갖다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청소년이 어떤 학생이 왕따를 당한다고 하면 그 당하는 학생이 어떻게 해야 그 왕따 당하는 것을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치면 그 왕따 당하는 학생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첫째는 자기가 왕따를 당한다고 하면 자신의 언행을 잘 되돌아보고 왜 내가 왕따를 당했지 하는 그 원인을 잘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따는 대인관계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내가 한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또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그런 인식이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떤 경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나를 왕따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행 때문에 내가 지난번 수업을 할 때 너무나 잘난 체를 했나 지난번 수업을 할 때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건 왕따가 돼 있지 않는가 그 원인을 파악한다고 그러면 확실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봐도 제가 또는 쟤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꿍꿍 앓고만 있지 말고 그 중에 좀 그래도 가까운 애한테 야 너희들 왜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이렇게 한번 좀 물어봐달라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꿍꿍 속으로만 앓고 있지 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 너 지난 시간에 체육 시간에 뭘 어떻게 했잖아 아 내가 그것을 잘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진정으로 자기를 왕따 시키는 학생들한테 야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참 잘 모르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걸 사과를 한다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좀 한통 내거나 이렇게 해서 왕따 당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면서 놀리거나 대개 제일 문제가 놀리는 것이죠 야 학생들이 말로 놀리거나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가는 학생을 밀거나 발을 걸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울거나 화를 내지 말아라 될 수 있으면 힘든 일이죠 여학생들은 우는 경우가 많겠죠 남학생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상냥하게 이렇게 대하면은 왕따 시키는 학생들도 내가 왕따를 시키는데도 쟤는 뭐 별로 반응이 없네 하고 좀 시들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돌리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거나 SNS 요즘은 호출기보다 SNS 스마트폰 같은게 문자 같은 걸 보내거나 해가지고 야 너들 그렇게 하니까 나 참 살기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하고 자기 어려운 걸 자꾸 호소를 해가지고 저 전달해 줘가지고 에이 이제 뭐 이정도면 됐다 그만하자 안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왕따 당하는 상황을 좀 호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계속 이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킨다 그러면 반 전체가 다 왕따를 시키지는 않죠 대개 몇 명이 패거리가 돼가지고 나를 왕따를 시키는데 또 나도 패거리가 있어서 내 패거리가 더 세다 그러면 왕따 시키는게 뭐 그렇게 강하진 않겠죠 그러나 나 혼자 어떤 패거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고 그러면 자기도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 자기하고 가까운 그런 친구랄지 특히 반에서 인기가 있는 애들 인기가 있는 애들 짱이랄지 또는 뭘 잘해서 인기가 있거나 공부를 잘해서 인기가 있거나 또는 흉이 좋아서 인기가 있거나 인기가 있는 그런 학생을 좀 자기가 사귀어서 사귀어서 개허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그런 따돌림을 하던 학생들이 좀 멈칫 멈칫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왕따를 시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집단 내에서 그 언행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애가 다문화가정 애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한 클라스 애들이 거의 다가 다문화가정 이라고 그러면 그 다문화가정 애가 왕따를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애가 이제 뭐 한둘이 서너명이 섞여 있다면 걔들은 허는 말이 한국말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허는 행동도 또 자기들과 달르고 먹는 도시락도 자기과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그런 자기와 동질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왕따를 시키는 경향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유사하게 생동을 하고 아 보니까 내가 다문화가정애라 제일 문제가 말을 한국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쟤들이 그러는구나 한다고 그러면 그 학문은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런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을 하게 한다고 그러면 왕따를 시키는 게 적어질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 봐도 도저히 잘 안된다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자기 믿을만한 사람이 누군가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 교사나 자기 부모나 그렇지 않으면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걸 찾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왕따를 해소시키는 방법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왕따를 시키면 포기하고 아 나는 다문화가정 아이니까 이걸 참고 살아야 돼 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당한다고 그러면 특히 자기보다도 다른 다문화가 문제가 돼 가지고 걔 때문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그냥 다 같이 묶여 가지고 왕따를 당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좀 풀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따 극복 프로그램의 두 번째 것은 왕따를 당하는 그런 학생을 갖다 지도할 때 예 누가 오겠습니까 교사가 오겠죠 또는 부모가 오겠죠 또는 선배가 오겠죠 이런 사람들 목사님이 할 수도 있고 카운슬러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왕따 피해 학생을 지도할 때 이런 상황들을 유의해서 지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따돌림을 당하는 청순이를 비난하지 말고 응기를 줘라 야 니가 바보 같으니까 그래 어 왜 그러는데 똘똘하게 해 이렇게 그냥 비난하지 말고 아이 니가 지금 힘들구나 그러나 이건 뭐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 힘을 내 이렇게 용기를 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말라 특히 이제 부모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심하게 왕따 당하는 것을 갑자기 어느 날 알게 되면은 정말 기절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아버지 같으면 당장 학교로 쫓아가서 그놈을 몽둥이로 쳐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저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항의 오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갖다가 왕따 당하는 학생들한테 그래 내가 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노력해서 끝까지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이 누군가 와서 도움을 요청해 봐라 나도 널 도와두겠지만 또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 해서 더 도움을 청하도록 이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부모는 가해자 부모는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안 만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만날 경우에는 지금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해자가 지금 무엇을 왜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확실히 전달해서 가해자 부모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가해자 부모를 설득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이제 가해자하고 가해자 부모가 그 학생을 왕따 시켰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 왕따 안 시켰어요 그냥 재미로 그냥 해 보는 건데요 나 왕따 안 시켰어요 실제로 시키고 안 시켰다고 할 수도 있고 걔는 왕따를 시킨다고 생각 않고 왕따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깐요 아, 그래서 네가 힘들었구나 그러면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도록 해 야, 너 사과해 너는 별 생각 없이 했지만 쟤는 힘들고 괴로웠잖아 그래서 아, 사과를 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각서를 받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 안겠다는 것을 받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깐 법적 문제가 될 때는 이런 사실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이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는 그 학생이 아이, 너무 힘들어서 아, 나 학교 못 다니겠어 학교를 안 나간다 등교를 거부한다 또 아, 나 전학 가야 되겠어 이렇게 여기 올 경우는 그냥 뭐 갑자기 전학 여기 오니까 전학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시킨다 할지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보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학교 못 다니겠다 그러면 그때는 전학을 고려해 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 충격이 청소년기에는 이럴 때 받은 그런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히 오래가니까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감이 떨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중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니까 이번에 해결됐으니까 잘 됐으니까 다 학교 잘 다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는지 하는 것들을 잘 검사해 보고 그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아주 세심하게 그런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 아들이 내 반의 학생이 그런 왕따를 하고 왕따를 당하고 할 경우에 혹시 내가 지도를 잘못한 거 아닌가 내 아들을 아들을 잘못 키운 건 아닌가 아들의 언행이 바르게 한 것은 아닌가 바르게 키우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우리 반 학생들한테 그런 바른 인상을 갖도록 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것에 반성을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고치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왕따 문제는 그냥 간단히 사실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어떤 경우는 오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이런 왕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학교 상담교사가 또 뭐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면 상담교사 또는 자기 동료교사 중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동료교사 또는 의사나 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따 피해 학생을 지도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 못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지도를 해라 하는 것이 왕따 프로그램의 두 번째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왕따를 시키는 가해자한테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왕따를 받는 피해자한테 지도하는 방법 피해자를 지도하는 방법이고 이제는 가해자를 지도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학생을 무조건 감싸주는 것은 야 뭐 괜찮아 왕따를 시켜서 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지 뭐 그렇게 감싸주는 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싸주면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 학생을 더구나 왕따시킨 학생을 감싸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지금 가해자에 있건 피해자에게 있건 이제 가해자는 그 원인이 피해자한테 있다고 그러겠죠 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남을 따돌리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가해자 학생이 이걸 인정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니까 루이스 사회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누구를 그게 누가 누가 누구를 왕따에서 서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철수한테 말하자면 걔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뭐 걔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왕따를 왕따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도록 지도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따를 시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을 괴롭혀서 때렸다 그러면 너 이 자식 이리 와 너 괴롭게 네 동료를 네 학급 학생을 같은 학생을 갖다가 친구를 때릴 수 있어 너도 한번 그만큼 맞아봐 하고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심억이 애단치기보다는 자기가 한 행동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네가 지금 한 것에서 네가 한 행동 왕따를 시키는 행동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왕따 시키는 학생 네가 지금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친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네가 생각해 보느냐 이제 입장을 바꿔서 다른 애가 너한테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네가 지금 절수를 왕따를 시키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는 네 친구들이 왕따를 시킬 수 있어 그렇지? 세상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네가 걔한테 주는 그런 고통이 다른 사람이 이제 너한테 주는 그런 고통으로 바뀔 텐데 그럴 때는 너는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해서 그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왕따의 경우에 가해자는 자기는 왕따 시킨다고 생각을 않고 재미로 그랬다거나 재미로 그랬다거나 한 번 그랬다거나 매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해 학생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도 괜히 걔한테 그렇게 한 번 그렇겠지만 걔는 받은 상처가 크니까 걔한테 미안하다 그래 이렇게 사과를 시키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해 학생한테 가해 학생이 그런 왕따를 시킬 때는 일종의 부정적인 공격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공격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부정적인 공격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 특히 같이 할 수 있는 농구를 같이 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같은 운동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좋은데 운동을 쓰는데 운동을 하는데 발산을 한다거나 또는 대인관계 훈련이나 심성훈련 등 이런 상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이런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왕따의 가해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시간 장소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경우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지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그런 왕따 가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부모가 지도하는데 도저히 도저히 학생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걸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하면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도록 한다거나 이런 행동 교정 성격 교정 프로그램을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사가 피해 학생을 지도하건 가해 학생을 지도하건 자기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왕따 극복 프로그램 네 번째는 학교에서 교사가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다 지도하겠죠 가해자 피해자 그 학급을 지도하는 것이니깐 우선 상담부 활동을 다각적으로 활성한다는 것은 학급에 대해서 그런 설문조사 우리 학급에서 그런 왕따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는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뭐 그런 역학관계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로 해서 인성교육을 교육지도로 하는 거죠 프로그램 지도에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떤 게 바른 인생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을 갖출 수 있고 그런 교육활동을 통해서 또는 상담활동을 통해서 그런 인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왕따 현상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또래 상담원입니다 학급이 있다고 그러면 학급반장이랄지 영향내기는 영향력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지금 우리 반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네가 한 번 가운데 들어서 잘 해결해 보면 어떨까 어떤 경우에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보다도 정말 반장이나 영향력 있는 그 학생이 개입을 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또래 상담원을 활용해 본다일지 그 다음에 특히 학교 상담실에서 이런 상담 문제를 왕따 문제를 상담할 때는 비밀보장이 되던데 와서 상의를 했더니 다음날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야 누가 상담실 가서 누구한테 왕따 당하는 것도 지금 고자지르고 상의했대 이렇게 하면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실에서 이런 모든 이건 이런 왕따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의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원칙이 상담의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이라 학생들이 상담실을 좀 안심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피난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급회의를 해가지고 학급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수가 철수를 왕따 시키는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뭐고 왜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의 부작용은 어떻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아 이런 따돌리는 것 특히 집단적으로 누구를 따돌리는 것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런 학급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급회의를 할 때 각자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하면은 그 그룹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잘만 짜면은 서로 협동을 해가면서 하게 되니까 서로 자기를 열고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친밀감도 커지고 하면은 서로 몰랐던 것도 아 저녀석 뭐 이런 녀석인 줄 알았는데 저런 녀석이네. 제가 뭐 아주 이기적이냐에 따돌림을 했는데 보니까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기적이 아니네 이런 걸 알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서도 지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따돌림이라는 건 교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또는 쉬는 시간, 직원 조회 시간,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 이런 때 아무도 없을 때 거기에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할지 학부모가 당분을 정해서 이렇게 한 번 교실을 시찰해 보는 것이죠. 그런 따돌리는 그런 활동이나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좀 시찰해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예를 들어서 교사 자신부터 어떤 학생에 대해서 무엇을 마음에 안 들어 갖고 자꾸 그 학생을 꾸중하다 보니까 다른 애도 그를 왕따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런 학생들에 대한 학생 질의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어 그것이 왕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시정하는 것도 교사가 왕따 프로그램에서 쳐올 수 있는 그런 행동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왕따 극복 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방법으로 왕따가 이제 발생했다. 우리 학급 내에서 왕따 사건이 생겼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런 따돌림을 받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학생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지금 당원 학생이 얘기를 하건 또는 옆에 학생이 얘기를 하건 그것을 진지하게 잘 들어주고 받아줘야 된다. 뭐 인마 너희때는 다 그렇게 좀 싸워가면서 크는 거야.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남긴다거나 해갖고는 안 되고 진지한 태도로 그 얘기를 잘 청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누가 지금 누구를 왕따로 해서 걔가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당장 또 학급에 가서 야 너 누구를 왜 왕따 시켰어? 하고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거 봐라 하고 그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더 노골적으로 이제 따돌릴 수가 있으니까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그 상황이 노출되는 상황을 안토록 해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왕따 프로그램 지도할 때 구체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과 왕따를 당하는 학생, 가해 학생들을 지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걸 노출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걸 일반화해서 일반적으로 해서 나는 우리 반 내에서 이런 왕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교사가 그런 왕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서 학생들이 야, 내가 왕따 사건을 일으켜서는 우리 담임한테 견뎌내질 못하겠구나. 저 선생님한테 난 우리 상담선생님한테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이 그냥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계속 따들림을 할 경우에는 그 가해 학생이 왜 자기의 지금 가해하는 그 사항이 왜 나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해할수록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너 이건 나쁜 일이고 이건 옳지 않은 일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설명을 하고 그의 적절한, 그의 다른 보상 너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에 비해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슨 예를 들어서 반성문을 쓰게 안 될지 공개 사과를 하게 안 될지 심을 경우에는 학병 소환을 하게 안 될지 정학을 시킨 될지 아주 확실적인 것 같으면 너는 전학을 시키거나 퇴학을 시킨 될지 이렇게 어떤 적절한 보호를 주어서 다른 학생들이 아 이거 따들림 했다가는 큰일 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부모가 상담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딸이 이런 따들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주로 상담사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와서 상의를 하게 됐죠.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곧 해결될 겁니다. 애들 다 그러면서 잘하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왕따를 당한 학생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야 그 부모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완전히 이해가 되고 또 바람직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어떤 반장이 와서는 얘기를 듣고 그걸 그렇구나 이해를 한다거나 피해자 얘기만 듣고 또는 가해자 얘기만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체 상황을 다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럼 가해 학생한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 부모 그래서 가해자 부모한테 지금 얘가 이런 왕따 시키는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됐다 하고 이렇게 확인을 시키고 해서 사과를 하게 하고 그 학생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반성을 하게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가정을 반드시 방문하여 교사의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은 가해 학생 집을 방문해가지고 자, 네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희 집을 일부러 방문할 정도로 나는 이 왕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관심을 보여주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이런 왕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는구나 우리 상담생은 왕따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 왕따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좋아하는 선배 교사 결혼을 시켜서 그 가해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선배하고 좀 상의를 해봐라 그러면 선배가 또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서 이게 문제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마찬가지 했죠. 교사는 언제든지 자기가 최선을 다 해보고 최선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상담사한테 요청하거나 상담 교사, 동료 교사 중에 그걸 잘하는 사람 어떤 건 경찰이나 변호사 같은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지켜서 왕따 발생의 그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마치고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시키시는 그 프로그램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보다도 일반적으로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초중등학교에서 창의인성 이른바 창의인성 조건이 계속 지도를 하죠. 그런데 지도를 해도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인성교육 지능법을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초중등학교에서 받은 그런 인성교육, 창의인성교육이 대학에 왔으니까 이제는 대학은 그런 게 인성교육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는 안되고 대학에 와서도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학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인성 프로그램 활동은 사회봉사를 하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봉사를 통해서 인성을 다듬는 것이고요. 어려운 곳에 참여를 통해서 뭔가 활동 이런 인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서 대학생의 인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생이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우선 그 개인 학생이 자기 사회 경험을 추척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공동체 생활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공동체의식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나 역량이 있겠죠. 그것을 활용으로 해서 국가나 사회에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실제 그런 국가의 공익을 증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 프로그램은 그냥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실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대학은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교육, 연구 못지 않게 봉사도 대학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건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총장을 한다거나 처장을 한다거나 학장을 한다거나 보직하는 것 있죠. 이런 학래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수들도 어디 학교가 자문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도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자기가 교수,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학생의 사명이지만 이런 봉사를 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사회에 참여를 해서 봉사, 사회에 봉사 참여를 하는 것도 대학 구성원, 직원이나 학생으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요건이다는 인식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대학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지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대학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은 수십 개, 백 개, 이백 개의 그런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다양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런 사회활동을 한다고 하면 좋겠죠. 그걸 사회의 취약계층이랄지 그 다음에 소유자랄지 다문화가정이랄지 그 다음에 세터민이랄지 가난한 지역이랄지 이런 데가 지원한다고 하면 특히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것이 의대생들, 의료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대나 사범대학생들은 가서 교육봉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교육봉사는 교대나 사대학생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학과 학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 학생도 할 수 있고요. 공대학생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이런 사회의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대학에서는 이런 아까 교육과 연구 말고 봉사도 대학의 사명이라고 했죠. 그럼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과목을 갖다가 사회첨열로 한 달지 그 다음에 봉사 한 달지 하는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대 학생들이 특히 이런 봉사활동은 모든 학생이 다 할 수 있지만 만일 우수원 학생들이 소유계층이나 나쿠 지역 초중등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돈 걔들은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도 못 받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활동을 지도해 주거나 또는 교과활동 말고도 아까 왕따 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지도해 주거나 또는 신체 단련을 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는데 멘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멘토를 하면 그냥 한 번하고 끝나서는 안 되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멘토링 이력 체제가 붙여야 됩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선배 누가 가서 어디에 가서 무슨 활동을 했는데 이번 학계도 내가 가서 그것을 이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체제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지역에 초등등학교가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랄지 그 다음에 강사지원이랄지 교육자료 개발이랄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학 차원에서 이런 대학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봉사활동으로 하면 장학금을 준다 할지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활동 예산을 좀 지원한다고 할지 또는 그런 봉사활동을 이렇게 관리하고 후원해 주는 전담 조직을 대학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평가할 때 대학을 평가할 때 이런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그 대학에 좀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고 대학에서 좋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대학은 열심히 이런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서클도 인큐베이팅 해주고 서클 시설도 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봉사에서 모든 봉사활동 다 할 수가 아니라 그 중에 우수한 프로그램 우수한 프로그램 또는 특별히 우수하게 그런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떤 장학금을 준 될지 상을 준 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갖다가 부여하는 것이 대학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이 그걸 할 때 혼자 할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대개 서클 활동을 통해서 하죠. 서클 활동을 통해서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서클 활동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봉사단체 봉사서클을 갖다가 생길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것을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 조직이 있다거나 그걸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런 단체들이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봉사 동아리가 있다고 하면 A대학도 있고 B대학도 있고 C대학도 있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누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더 잘 알아가지고 더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누가 그걸 엮어 주고 필요하면 D베이스를 구축해 주고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소위 멘토링 이력 관리 체질을 갖다가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서클 연합회랄지 그런 데서 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지속적인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학생을 위한 중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 활동을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설명을 했죠. 왕따 극복 프로그램 같으면 왕따를 당하는 학생 가해하는 학생 글지도하는 학생 왕따 발생 시의 상황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걸로 어떻게 인성교육을 지도를 해서 왕따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대학 봉사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당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서클이나 서클 연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학교의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그런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